안녕하세요. 어메가정식입니다. 오늘은 보름에 만들어 드시는 말린 호박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말린 호박 110g 준비했습니다. 애호박 말린거로 준비했어요. 말린 호박 먼저 불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오래 불리지 말고 10분 동안만 불려주세요. 같이 넣을 대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말린 호박이 부드럽게 잘 불었어요. 호박 두께에 따라서 분리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만져보고 딱딱하면 조금 더 불려주세요. 불린 호박은 찬물에 3-4번 정도 헹구어주세요. 그래야 말리면서 나는 묵은냄새 같은게 나지 않아요. 크기가 작은 호박은 모양 그대로 볶아도 되고, 큰거는 한번씩 잘라주세요. 호박에 양념 먼저 만들거에요. 국간장 1큰술,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 1큰술, 마늘은 1큰술만 넣을거에요. 들기름 2큰술 자른 대파 모두 넣고 무쳐주세요. 양념이 잘 묻도록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기름 1큰술을 두르고 양념한 호박을 모두 넣어주세요. 센 불에 볶으면 타니까 중불로 1분정도만 볶아주세요. 부드러운 호박나물 만들기 위해서 물 5큰술 넣으세요. 물 1큰술 정도 넣고 남은 양념 모두 헹구어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3분정도만 뜸 드리겠습니다. 들깻가루 2큰술 넣고 약한불에 한번 더 볶아주세요. 들깻가루 넣으면 더욱 고소하게 드실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할수 있어요. 적당히 넣어주세요. 살짝 빵깨 넣고 마무리 해주세요. 고소하고 쫀득한 호박나물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보름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소하고 계세요. 고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rzy Для가가 더 많이 남아주세요. 고소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